고기꿈은 다양한 해석을 내포할 수 있는 꿈 중 하나입니다. 꿈에서 고기는 생명력, 자원, 기회, 풍요로움 등과 같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꿈꾸는 사람의 현재 심리상태나 삶의 상황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고기꿈의 다양한 의미와 해석을 살펴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이러한 꿈이 왜 나타나는지 분석하겠습니다. 고기꿈은 여러가지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꿈꾸는 사람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감정상태에 따라 그 해석이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고기꿈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고기는 고대부터 인간에게 중요한 식량 자원으로 여겨져 왔으며, 이를 통해 고기는 풍요로움과 번영의 상징으로 자주 해석됩니다. 꿈에서 고기를 먹거나 고기를 보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번영하는 삶을 누리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고기는 단백질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주요 식품이기 때문에, 꿈에서 고기는 생명력과 건강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신선한 고기를 먹거나 준비하는 모습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 건강하고 활기찬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며, 앞으로도 건강이 유지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기꿈은 또한 꿈꾸는 사람의 내면에 억눌린 욕망이나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기를 갈망하거나 먹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특정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질적, 감정적, 혹은 성적인 욕구를 나타낼 수 있으며, 현재 삶에서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고기는 때로는 갈등이나 문제의 상징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꿈에서 고기를 자르거나 요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실에서 겪고 있는 갈등이나 문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필요성을 나타내며, 현실에서의 갈등이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고기를 보는 꿈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 좋은 건강상태에 있거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선한 고기는 새로운 기회나 긍정적인 변화의 상징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상한 고기를 보는 꿈은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 건강문제를 겪고 있거나, 삶에서 어려움이나 갈등을 경험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한 고기는 꿈꾸는 사람이 내면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고기를 자르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또한 꿈꾸는 사람이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분리하거나, 정리하려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 삶에서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물질적 욕구, 감정적 욕구, 또는 성적인 욕구를 포함할 수 있으며, 꿈에서 고기를 먹는 모습은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도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고기를 준비하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 삶에서 중요한 계획을 세우고 있거나, 어떤 큰 변화를 준비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또한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준비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살해 1. 새로운 기회의 상징 한 중년 남성이 꿈에서 매우 신선한 고기를 사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현재 사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사업 제안을 받게 되었고, 이를 통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살해 2. 건강 문제의 경고 한 여성이 꿈에서 상한 고기를 먹고 병에 걸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실제로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되었습니다. 꿈을 꾸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건강검진을 받았고, 작은 건강 문제가 발견되어 조기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살해 3. 삶의 정리와 결단 한 남성이 꿈에서 큰 고기 덩어리를 작은 조각으로 자르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최근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는 상황에 있었으며, 그 결정을 통해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는 이 꿈을 계기로 중요한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이 그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고기 꿈은 다양한 의미를 지닌 복합적인 꿈으로, 꿈꾸는 사람의 현재 상태와 상황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물질적 번영, 건강, 욕구, 갈등 등을 반영할 수 있으며, 꿈 속의 구체적인 상황과 감정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고기 꿈이 꿈꾸는 사람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나 경고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기 꿈을 꾸게 되었다면,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필요한 변화를 모색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쇠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 육류를 먹는 꿈 쇠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 육류를 먹는 꿈을 꾸게 되면,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할지 몰라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쇠고기 먹는 꿈 어떤 답답한 일에 직면하게 된다. 소를 잡아 여러 사람이 고기를 나누는 꿈 소를 잡아 여러 사람이 고기를 나누면 정신적 또는 물질적으로 분배할 일이 생긴다. 소를 잡아 고기를 먹는 꿈 소를 잡아 고기를 먹으면 곧 재물을 얻을 짐조이다. 소를 도축한 다음 그 고기를 먹는 꿈 재물이나 이권이 생기는 등의 발전이 따르게 된다. 소의 날고기를 꾸며보면 남과 다투거나 말썽에 연루되게 된다. 소 퇴지고기나 육회를 먹는 꿈 맹독성 감염 바이러스나 배탈로 오랫동안 앓게 된다. 구열, 구토, 철사 등으로 고생을 한다. 생선이나 세 종류의 고기를 익혀서 먹고 있는 꿈 원했던 일이 이루어질 꿈입니다. 여러 사람이 소를 잡아서 고기를 자르는 꿈 정신적 또는 물질적으로 분배할 일이 생겨 시비가 붙게 된 양고기 또는 염소 고기를 먹는 꿈 책임 있는 중측을 맡게 될 징조를 의미한다. 목돈이 생기게 된 쇠고기를 날로 먹는 꿈 쇠고기를 날로 먹는 꿈을 꾸었을 경우에는 자기 일은 자기가 숨속에만 비밀로 간직하라는 경고이므로 비밀을 털어놓지 말도록 하십시오. 돼지고기를 너무 많이 사는 꿈 돼지고기를 너무 많이 사면 못 받게 재물이 많이 들어온다. 닭고기를 실컷 먹는 꿈 집안에 질병이 발생하고 우한이 들끓게 된다. 위통, 여행성 감기, 철사 등이 발생한다. 참새 고기를 먹는 꿈 참새 고기를 먹는 꿈을 꾸게 되면 몹시 불쾌하고 망신스러운 일을 당한다.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는 꿈 상당한 금액의 금전 거래를 계획했으나 적은 액수의 거래만이 겨우 이뤄지는 꿈 자신이 레스토랑에서 나이프를 들고 고기를 썰어 먹는 꿈 계획했던 일을 그대로 밀고 나가면 대성공을 이룬다. 오리고기를 먹는 꿈 질병을 앓게 될 것을 예시한 꿈이다. 염소 고기를 먹는 꿈 학문을 연구하게 되거나 책임 있는 중측을 맡게 된다. 여러 사람이 쇠고기를 자르는 꿈 여러 사람이 쇠고기를 자르는 꿈을 꾸게 되면 무언가를 서로 나누는 과정에서 시비가 생기게 된다. 뱀장어처럼 미끈미끈한 고기를 잡는 꿈 뱀장어처럼 미끈미끈한 고기를 잡는 꿈을 꾸게 되면 입학, 휴업, 결혼 등 새로운 환경을 접하거나 시작하게 될 징조다. 백정이 소를 도살하거나 푸주관이나 주방에서 고기를 썰고 자르는 것을 보는 꿈 주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집안의 재물에 손실 내지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된다. 도설된 고기를 끓이고 굽거나 먹는 꿈도 비슷한 흉몽이다. 바다에서 그물로 고기 잡는 꿈 한꺼번에 많은 재물을 얻게 된다는 암시의 꿈 물이 없는 갯바닥에 조개, 개, 고기 등이 있는 꿈 정신적 또는 물질적인 사업에서 많은 이득을 보게 된다. 많은 사람이 쇠고기를 자르는 꿈 많은 사람이 쇠고기를 자르는 꿈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서로 나누어 가지려다 시비가 생긴다. 배지고기를 요리해 먹는 꿈 배지고기를 요리해 먹으면 병이 생긴다. 배지고기를 실컷 먹는 꿈 여행성 질환이나 질병에 걸려 병원 출입이 잦아진다. 복통, 감기, 질병 등이 발생한다. 배지고기를 상식 이상으로 많이 사는 꿈 뜻하지 않은 많은 재물을 얻게 된다. 배지고기 상자를 창고에 가득히 쌓아 저장하는 꿈 아파트나 회영빌딩을 새로 건축하게 된다. 비상주머니, 재물 등이 있다. 배지고기 구워 먹는 꿈 따분하고 답답한 일에 종사하게 된다. 배지고기를 씹어 먹는 꿈 좋은 일이 생길 암시의 꿈 독수리가 고기를 먹고 파란 부슬똥을 싸는 꿈 교육기관이나 특수조직체에서 정기교육을 마치고 수료증을 받는다. 특히 사법, 행정고시에 대기란 길조이다. 낚싯줄이 끊어지거나 낚싯대가 부러져 낚은 고기를 놓치는 꿈 낚싯줄이 끊어지거나 낚싯대가 부러져 낚은 고기를 놓치는 꿈을 꾸게 되면 주의 여건이 몹시 안 좋아 곤란을 겪으며 질병, 장애 등이 생기고 방황과 우한이 겹치게 된다. 까마귀가 죽은 개고기를 파먹는 꿈 잔치집에서 먹은 음식이나 대접을 받은 뒤 탈이 생겨 병원을 출입하게 될 일이 생길 짐처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 꿈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으면 만사가 수위대로 풀린다. 그릇에 닭고기를 분배받아 먹은 꿈 상을 타거나 중책을 짊어진다. 국물은 없고 고기만 있는 국을 먹는 꿈 자신의 할 일이 많음 좋은 일을 할 꿈 하마가 큰 고기를 잡아 먹는 꿈 식품 및 유통업에 투자하여 사업성과를 올리고 날로 번창하게 된다. 친구와 같이 물가에서 고기를 잡는 꿈 공동합작 투자를 하여 사업성과를 올리고 날로 사업이 발전하게 된다. 먹과 낭만, 취미생활, 여행 등이 있다. 창고에 돼지고기가 가득한 꿈 아파트나 해양빌딩을 새로 건축하게 된다. 비상주머니, 재물 등이 있다. 고기가 딱딱해서 잘 먹을 수 없다거나 잘 부어지지 않는 꿈 성에 대하여 공상하던 것과 실제가 달라서 실망하는 표시이다. 처음으로 성을 경험한 청년 결혼 초기의 신부가 이런 꿈을 잘 꾼다. 고기를 칼로 써는 꿈 건강을 조심할 꿈이고 개고기를 먹어보면 구설이나 손재수를 조심하라. 고기 조각을 씹는 꿈 고기 조각을 씹는 꿈은 답답한 일을 겪게 된다. 고기 나오는 꿈 고기를 맛있게 먹는 꿈은 부부 사이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건더기는 없고 국물만 있는 고기 국을 먹는 꿈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보상받지 못하게 된 개고기를 먹는 꿈 개고기를 먹는 꿈은 부동산 거래에 실패하거나 문서가 잘못되어 집안의 재물이 나갈 것을 암시한다. 아니면 형제 간에 다툴 수도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개고기나 돼지고기 등 육식을 먹는 꿈 병을 엎거나 남과 다투게 되거나 부부싸움을 암시하는 꿈 강에서 고기를 잡는 꿈 강에서 고기를 잡는 꿈을 꾸게 되면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은 좋은 배피를 만나 결혼할 운이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좋은 상사를 만나 승승장구할 길몽이다. 실고기를 권하는데 먹기를 거절하는 꿈 가까운 시일 안에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 반대로 맛있게 먹었다면 사업이 급성장을 하게 된다. 고기를 이로 물고 다니는 꿈 고기를 이로 물고 다니는 꿈을 꾸게 되면 연구 대상을 찾아서 연구 또는 평가할 일이 생긴다. 고기를 삶은 꿈 장사가 잘 될 것이다. 고기를 사거나 요리하는 꿈 고기를 사는 꿈 고기를 요리하는 꿈은 부를 암시합니다. 생고기를 먹는 꿈 생고기를 먹으면 흉하고 익은 고기를 먹으면 길하다. 새가 짐승에 고기를 쪼아 먹는 꿈 새가 짐승에 고기를 쪼아 먹는 꿈을 꾸게 되면 많은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되는 길몽이다. 사형수가 고기를 먹는 꿈 사형수가 고기를 먹는 꿈을 꾸게 되면 누군가 대단한 체력가의 도움으로 큰 재산을 모은다. 사기 그릇에 닭고기를 얻어 먹는 꿈 사기 그릇에 닭고기를 얻어 먹는 꿈을 꾸게 되면 현상 공모 등에 당선되어 상을 받거나 중책을 맡아 일을 처리하게 된다. 불고기 먹는 꿈 길몽이며 끝에 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직접 불고기 요리를 하거나 불고기 음식점에 점원이 되었다면 가정에 좋은 일이 생긴다. 고양이가 고기를 먹는 꿈 도둑맞은 물건을 되찾게 된 고기를 보고 역겨워 먹지 못한 꿈 육체관계에 대한 거부감 자신의 성적능력에 두려움을 암시 고기를 먹는 꿈 누군가와 사소한 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냉동육은 대반의 상징이고 썩은 고기라면 건강에 주의해야 합니다. 생명력과 사는 기쁨을 나타낸다.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먹는 꿈 질병이나 우한 손실에 피해가 발생될 징조를 의미한다. 닭고기나 쇠고기를 입에 넣고 씹어 먹는 꿈 어떤 답답한 일에 직면하게 된다. 너구리를 잡아 솥에 끓였더니 고기가 수십 배로 불어나는 꿈 어떤 사람의 과장된 말을 믿다가 동업의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 날고기에서 피가 떨어지는 것을 보는 꿈 날고기에서 피가 떨어지는 것을 보는 꿈을 꾸게 되면 남들이 하지 않는 특이한 사업에서 성공하게 된다. 또는 누군가 팔다리를 다쳐 중상을 입는 것을 보게 된다. 날고기를 먹는 꿈 누군가가 다칠 꿈